내 취향이 아니야 네 취향은 뭔데? 최영도, 차은상, 수지현아 농담이 나와? 김탄 너야? 내 취향은 김탄, 차은상, 차은상, 차은상이지 뭘 봐? 둘 다 주목 난 참여 안 한 사람 이름 짤 없이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 화면 봐, 싸우지 말고 서로 다른 우주에 있다고 생각해 보내놨습니다 저기요 코코넛뚜스 두 잔이라고요 죄송합니다